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하여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무지하게 고통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나 EU 쪽에서 제재안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국제결제망이죠.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쪽으로 결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러시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동차 철강 등등에서 무역거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우선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스위프트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스위프트는 국제금융거래를 할 때 필요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지금 여기에 퇴출된 국가가 지금까지 딱 두 곳이 있었어요. 한 곳이 이란이고 하나가 북한이었는데 여기에 러시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란과 북한이 퇴출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국제금융거래를 할 때 쓰는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퇴출되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내 돈을 뺄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5위라고 하는데 대부분 달러와 유로화로 되어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은행이 예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제일 처음에 서방 쪽에서 제재를 발표할 때 스위프트 제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우크라인은 고통받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스위프트 제재를 서방에서 꺼내게 된 겁니다. 우리 정부도 오늘 이 스위프트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이 스위프트가 이제 1만 1,500개의 금융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난해 하루 평균 4,20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이거에 없으면 국제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있고요. 개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사실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국무역협회가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6일 오전 기준으로 이제 대책반에 접수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이 35것이었는데 여기서 결제 관련 사항이 15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할 정도로 벌써부터 지금 결제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에 진출해서 러시아하고 거래가 많이 있는 국내 기업들은 어떤 곳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대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여 곳이 지금 러시아에 진출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 특히 TV공장이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러시아 영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장 생산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런 발생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자동차가 특히 좀 문제입니다. 오늘 그래서 현대차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자동차 반도체 수급에 좀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원재료가 네온가스랑 팔라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각각 네온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팔라듬 러시아의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살 수도 없게 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산다고 해도 비싼 값을 사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서 자동차를 잘 생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럼 실적이 꺾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시장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르노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라고 해요. 러시아 내에서 그래서 20% 후반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 쪽에서 제재를 가하게 되면 현대차 쪽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도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많이 받게 되는 형태의 계약이 헤비텔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장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이 더 많은데 이거를 정말 장기화되면 못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비상대응 TF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던데요.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 상황이 어떤지 파악부터 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금융회사, 기업, 거래 현황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도울 수 있을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동시에 우리 정부도 대로 제재에 참여를 하고 독자 제재는 아니지만 스위프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모든 기업이 뭔가 이렇게 피해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스위프트 제재를 서방 쪽에서도 좀 망설었던 게.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도 피해가지만 이쪽도 피해가 좀 있으니까. 피해가니까 해서 우리라고 해서 피해를 아예 온전히 안 받을 수 없냐. 이건 아니느라 모두가 다 피해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이 스위프트 제재가 필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 스위프트 결제 망경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러시아가 중국을 통해서 국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열려 있으니까 중국은 스위프트에 들어갈 수 있고 혹시 그럴 경향성은 없나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스위프트 제재를 한다고 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담당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을 통하는 방법,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통하는 방법. 그래서 이건 아마 푸틴에서 다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을 거라고 되게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당장 바로 이렇게 러시아가 스위프트 제재 이후에 핵을 거론한 걸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좀 아픈 타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루브라도 폭락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달러를 찾기 위해서 ATM기에 쭉 줄여서 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갖다가 한 10%를 올려버린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대 20%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제재는 상당히 시작됐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빡세게 해야죠. 빡세게 해서 러시아에도 뭔가 부담을 줘야. 이렇게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막 들어가서 사람들 죽이고 이러는 거는 이제 인류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습니다.